고고형님 잘있어!! 고고형 미안해 파밍이라도 하고가지 개 나중에 저 스나들.. 스나들고 있었을텐데 M4 들고 오겠다 아 제가 챙겼습니다 형님 총알 하나 챙겨 총알 하나라도 챙기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지? 아... 저희 이제 가지 말자 우리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게 아 나 천양이랑 있으면 맨날 내가 먼저 죽어 왜 아니 진짜 무슨 말도 안 된 씨발 진짜 상극이야 탁! 들리 들리 갑자기 보호영이 죽었어 아니야 한 발 들렸어 팡! 천양이가 쏘는 거 아니오? 그 와중에 천양이가 멀리 가서 조준하고 한 발 쏜거야 쏘는 거 아니오 제가? 나이순이라는 그런 불길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오오오오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그러지마 천양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니 천양아 어? 자신을 좀 믿지마 어 져 쟤 쟤 쟤 내껏 내꺼 주워 먹다가 죽겠다 쟤 너도 믿으면 안댔 하아 가는데 순서 없어 기억해야 돼 천양아 개쨀 오 네 코코링님 버그 아니고 지금 파밍 엄청 해가지고 거의 퀸 오브 퀸 된거 아니야? 아 근데 큰일났다 치료 퀸이 없다 탱크 타고 다니는거 아니야? 야 무슨 명사수인가 그 새끼 진짜 어우 자존심 상하네 아니야 3방인가 정도 쐈는데 한발 쐈어 나 한발 들렸어 나 죽을 때 팡 끝 나는 탕탕탕 이렇게 늘렸네 아 진짜? 저 뭐야 내가 한 번에 죽고 그 다음에 살았을까봐 두 번 더 썼나보다 여기 하면 누가 내렸겠네 설마 코코링님이 쏜거 아니죠? 코코 뭐라고 되있던데 이름 나 죽이네 지옥에서 쏜거 아냐? 서버 들어가려면은 빨래쳐야될 코코라고 써져있고 뒤에다가 보이프렌드 딱 뭐야 박노지형 코코보이프렌드 노지가 원래 좀 쏘잖아 어 뭐야 왜 가스왔다 가스왔다 어 가스와서 저 지금 눈앞이 새파래졌어요 갑자기 에너지 달아 안달아 안달아 오 1등이다 잠깐만 지금 제 위치랑 확인하고 아 아직 근데 H8이니까 제가 가스가 밀려오면 또 뭘 했지 H8이면 아직은 그럼 앞으로 뛰어봐봐 안 돼 전혀요 전혀 마문형 이리와 마문형 이리와 안되겠다 진짜 왜이래 또 마문형 뒤에타 뒤에타 이리와 내려 내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탈수있어? 어 나이스 환승 어 스파크플로그가 없어 형 아 개같은거 야 저거 저 빼야 저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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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알았어 알았어 마문형 그래 자리 바꿔 뒷좌석으로 가 왜왜 아이그 그러지마 아 아니 이게 버그로 형 그거야 차 데미지가 달아 형 데미지가 안달고 아 진짜? 나 이거 타는데 다시 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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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길 수 있어 알트 알트 누르면 옮겨줄걸 아니 거기서 3번 눌러봐 3번 안되는데 알트 3 알트 3 안되는데 알트 3 알트 2 3 4 알트 F3 아냐아냐아냐 아이 알트 F3 시청자한테 물어봐요 재방송은 몰라요 이거 어떻게 바꾸나요 자리? 차 아 컨트롤 3 이라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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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는거 형이 다 죽여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그거 내거에 엠포라 천양 한번 시범으로 쏜다 응 에임이 안보였거든 응 R2 F4는 니들이나 누르세요 와 다 천양이한테 허락 맡아야돼 와 마문아 응? 이 총을 어떻게 60발을 장전을 했어? 뭐야 어? 호구발? 아 크랜베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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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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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니다 지금 깠어? 그냥 봐봐 놀라운게 탈출 버튼 눌렀는데 안 탈출 된다 이거?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된거냐? 야 천양아 컨 컨트롤 2 한 다음에 다시 2를 해야되나봐 마문아 아 미친 도중에 탈출 회복돼빨리 뭐하나 빠르 아 여기서 안되나 안으로 들어가서야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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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아 무슨 소리하는거야 진짜 왜이래 내려 내려 아아 어디야 누구야 호수쪽 호수쪽 어 잡았어요 아니 형 형 나 죽어 나 죽기 싫어 야 빨리 빨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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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나 있어 빨리 빨리 먹어 알았어 알았어 어 10개 있네 내꺼 너는 진짜 욕하고 싶은 방송인이야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먹고 니꺼만 먹고 좀 빠지세요 좀 지금 가스오는 방향 봐봐 왜 야 무슨 지로케에서 10개를 다 먹어 가스가 왼쪽 위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H8에 있어 오른쪽 오래둘 밑에 있어 시부기 좀 반좀 나놔 5대5로 알아서 일로와 어디야 너 어디야 앞에 도로 이상은 안돼 네 아 저야 안죽었어요 영혼이 돼서 따라다니잖아 가자 야 이쁘게 버려놨네 바닥에 야 마문아 너 다시 빨리 고쳐야돼 제 몸 퍼스트 그 응급처치 킷으로 빨리 고쳐야지 몸에서 에너지 계속 빠진다 야 빨리 와 가자 오케오케오케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경찰차 왜 안탔어? 저거 없어요 연료 없고 우리 자동차 근처에 부품 좀 빼올걸 아니야 저거 부품 없 부품도 없는데 기름 유퍼요 영혼형 우리 갈 길이 멀리다 엄청 뛰어야돼 우리 아 여러분들 잘 안보이죠? 제가 여기서 감마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사실 맘 편한거는 지금 지하에 지하에 있는 코쿨링하고 나야 응 지금 가스도 아주 적절한 방향에서 오고있기때문에 M 한번만 눌러주면 안돼 달리다가? 나중에 시간되면? M이요? 응 우리 E6이거든? 어? 야 천양 엄청 뛰어야된다 지금 망해 뛰어야돼 가자 가자 나 H8에있어요 좁이랑 남쪽으로 뛰어야돼 어 형이 앞장서봐 그럼 이쪽이야 이쪽 어 오케오케 한번도 안 멈추고 계속 뛰어야돼 이제부터 응 천양 우리 여기서 만약에 독가스로 죽으면은 응 게임 지우자 왜? 우린 그럴 수 밖에 없는데 형 악몽 꿀꺼 같다 아 근데 형 형 어떻게 딱 바로 내렸네 다행히도 응 내 얘기 들으면 죽진 않아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래서 내가 두 번 죽었어 그래서 내가 두 번 죽었어 하아 잠시만 자동차 소리 아니냐? 깜깜해졌네? 밤 됐나보다 그래 좀 나가세요 게임 왜요? 아니 그거 어차피 죽어요 독가스맛고 뭐야 올라가지 아니 형 저 지금 H8에있어요 님보다 지금 안전해 어 알았어요 천양 무조건 여기 그냥 아니 형 올라오고 얘기해 어 됐다 어 가자 형 아니 형이 앞장서 난 모르겠다 너 왜그래 너 우승하고 싶구나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천양아 사실 쏜거 너 아니야? 뭐 어떤거요? 저 앰포 자체가 없어요 쟤 맞아 쟤 그 옛날에 무슨 게임이었지? 총 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쏘면은 계속 연발로 빠바바방 하고 나가는거 있었는데 아 맞아 GTF가 일반샷건 아 맞아 GTF 일반샷건이 펌프샷건보다 더 좋아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할 때마다 버그로 개빨리 내가 팝팝팡팡팡팡 막 이러면서 그 총에는 펌프샷건이구요 다른 쪽은 연발샷건이 그러게 sons이 m4라는걸 어떻게 알지 소리가 들리잖아 awhile Zealand 으 쪽punk 오오오오 아 형 형 내려와 내려와 아 우리 계속 뛰어야 돼 지금 account 빨리 끝으로 쉴덴가 없어 최대한 빨리 내려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칠억 waler 있잖아 우리 와 진짜 코코링님 내가 봤을 때 Brightman 10이권 안으로 들어간다 저분 아 네 안전해요 ㅋㅋㅋㅋ 때부터는 뒤로 조금 가고싶은데 prevent 상is 아 안옹시기기도 하고 두분 열심히 해야 되요 억 dental 아 미친... 야 천혜야 절로 가자 이쪽이 맞긴 맞아 아 올라와 코코링님 저렇게 되면 보상을 못 받아? 왜왜? 죽은 걸로 된 거야? 왜 나 인벤도 다 열리는데? 맵도 모이고? 움직여는 저? 아뇨 마온이야 마온이! 왜왜왜왜? 성도 떨어져! 여어.... 진짜 아니다! 빨리 올라와! 아 다행이다 어떻게 올라왔어요? 아 됐다 가자 아 방송 켜야 되는데 가자 가자 형 아, 내가 여기서 빠져야 되겠다, 빠지고 왜 빠져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봐면요, 여기서 뒷써면 한 방이겠죠? 이걸 줄이고 여기, 여기 스피커를 올리자 그걸 줄이고 여기, 여기 스피커를 올리겠지요? 그걸 줄이고 여기, 여기 스피커를 올리겠지요? 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았어 죽이고 싶네요 인성 24명 남았는데? 괜찮은데? 형, 우리 지금 반지원정대야 출소 없이 이어야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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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썼어, 내가 썼어 개같은 아, 화면이 안 보여 아, 뭐 소리야 진짜, 그런 장난 좀 하지마 그럼 우리 주먹받잖아 아,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아,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아..여러분 이쪽 맞겠죠? 잠깐만 우리 F7이니까 잠깐 확인해 오.. 차냐 좀 나아졌다 어.. 쪼금 나아졌고 쪼금 나아졌고 쪼금 나아졌고 쪼금 나아졌고 쪼금 나아졌다 고공력 화면에 뭐야 그거 왜그래 자외선이에요? 쪼금 나아졌다 나는 난눈 봐지마 쪼금 나아졌다 쪼금 나아졌다 쪼금 우는 쪼금 저게 위에는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세 네 잘 죽이시고 실제로도 죽으세요 네 잘 죽이시고 실제로도 죽으세요 으흠흠 어 쫌 몇번 들린다 어 강태래 역시 천양아 이거 여기 못올라가겠는데 요번 올라왔는데 슥슥 올라가는데 형 어 그래 형 나 거의 미친놈으로 올라갔는데 아 그러네 그러네 흐흐흫 형 올라왔어 야 우리 인간자동차다 아 목소리 두번 나오는거 제가 스카이프로 들어가는게 저쪽으로 나와서 그래 잠깐만 여기 좀 경계좀 하자 내 방송인척 도망하고 있어서 형 여기 사이야? 여기 좀 이따가면 안돼?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데? 잠깐만 맵좀 봐봐 우리 지금 f7이니까 아이 좀 더 가야돼요 넘어가 넘어가 천양아 여기 아니야 어디에 넘어가 밑으로 내려가는게 좋지 f7인데 내가 내려가자 아 너 죽은 줄 알았잖아 뭐해 가자 아 이 게임은 왜 맨날 저녁이 되냐고 그래 밤이 돼야 재밌지 맘은아 구마늘이 예쁘네 다리, 다리 점점 내려오네 알아 오케오케 야 근처에 총소리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일단 이 근처에는 없을 수는 없을거야 근데 걔 같은 거 몰라 야 23명 남았어 내 뒤에 있어? 걔 있지 마모니님 천양이 조심해 아니 내 천양이 마모니님이 뒤에 가 되도록이면 안, 안돼요 천양이 하려도 뒤에 있는게 나 내가 뒤에 있잖아 더블길사 나는 실수로 에세 흐흑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하 이리로 가고 다리 점점 내려오니 흫흐흫흫흫흫흫 움직이세요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어어씨 뭐야 나 안쌌어 아 좀 장난 좀 치지마 좀 알았어 이러니까 애들이 냄새맞고 오는거야 아 어 뭐야 천하 이거 살짝 이쪽으로 갈까 그래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더이상 이제 북쪽 아니 남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20명은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다 집궂은 장난을 우리 좀 이따 갈까 여기 집에서 아 예예예 막히세요 여기 집이 앞에? 어 어 그래 이리 보여 모두 보여 양파를 먹어보렴 자 문은 문 닫고 그렇지 오! 우와! 아 아아아아아아아 가족이다 와 와 와 미쳤다 진짜 무섭다 와 대기타고 있네 아니 아니 야 근데 저새끼 여기 맞았어 복구에 형이 여기 왜 들어가자 그랬어